안녕하세요 제주도 사는 추멍남 곰피디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좀 흥미로운 일이 생겨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부터 저희 집 주변에 제비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더니 제비들이 우리 집 주변으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알게 된 거는 얘네들이 우리 집 처마 안쪽에다가 그만큼씩 해가지고 진흙을 갖다가 자꾸 붙이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얘네가 저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주인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제비들이 이제 집 지을 시즌이 된 것 같은데 집에 제비들이 집 지는 걸 원하지 않으면 진흙들을 계속 떨궈가지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네를 쫓아낼 필요가 굳이 없겠다 집에 둥지를 짓는 거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진흙을 몇 번 갖다 붙이다가 어디에다 지을지를 결정한 것 같았어요 집 지는 과정을 좀 찍어보려고 액션캠을 설치해서 타임랩스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이파이 앱으로 카메라를 작동시켜서 하루 종일 타임랩스를 찍고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안 보이는 정도까지 어두워지면 이제 타임랩스를 끄고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타임랩스를 찍었습니다 저는 차단을 잡고 타임랩스를 찍었습니다 내가 타임랩스를 찍었습니다 내가 타임랩스를 욕심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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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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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